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선 저희 멤버들 모두가 제 데뷔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짜 저희끼리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연습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활동할 때보다 지금도 성장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 무대에 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끼리 진짜 이 새로운 기회를 다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6월 30일 데뷔하는 날이 저희 11명이 간절히 바래왔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를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인어로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라틴풍의 가사와 한국적인 장단이 되게 어우러져서 매력적인 곡입니다. 저희 오메가엑스만의 강렬하고 멋있는 이국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담은 곡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무는 모든 구간이 포인트 안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11명이 반으로 갈라져서 배트하듯 하는 거기가 가장 인상 깊은 포인트 안무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춤에 이름이 있을까요? 덩기덕 춤입니다. 아 덩기덕 춤 네 뒤쪽에서 노래를 함께 불러주시고 멤버들 이제 춤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카우트다운 노래하실래요? 5, 6, 5, 6, 7, 8, 8, 9, 10 덩기덕쿵 덜어라라라 장단 맞춰 덜어더더 덩기덕쿵 덜어라라라 얼씨구나 좋다 짠 와 네 정말 큰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동작이예요. 네 비자가 이런 포즈를 제시했는데요. 감사하다고 해서 기자님들한테 카트 포즈를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카트 포즈를 해드릴게요. 데뷔 앨범이니까 뭔가 성과를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다가오는 것들을 열심히 열심히 해서 좀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일단 신인상을 감히 얻고 싶은 성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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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